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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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불먹고 오더내... 아아... 승희야, 안 끼셔... 형 다 먹을 거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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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부터 먹지? 좀 감자게장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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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맨날 빠질래! 진짜 맨날 빠질래요! 왜 이렇게 달아? 진짜 어두워! 너무 예뻐요! 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와이프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나는 선호하는 음식은 아니었거든!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다! 그쵸? 이야... 우와... 개싹지에 밥을 한번 비교해서 먹어볼게요! 아아... 우와... 와, 어떻게 해? 야, 여기서 인생을 배운다! 고생하면 낙이 온다! 고진감래! 인생 새홍짐함! 하하... 밥도가 무슨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하하... 하하... 짜지도 않고 삭짓네! 진짜 맛있어! 이 정도면 오늘 저녁에 뭘 해도 다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 아니까... 나듯이... 받겠지? 응응응응! 배국이 틀린다! 뭐? 나는 아직은 다는 못 할 거 같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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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개국지는 더 맛있나요? 하하... 공부 장난 아니에요? 개국지! 하하... 내 인생 첫 개국지! 빠지면 큰일 나는데 너... 와... 태현 맨날 나있다 너... 하하... 응? 너만 안 만들고... 하하... 어? 야 빠질까지 먹지 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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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비 태현의 잡읍질을 알아보겠네 이제... 하하... 맛있다! 맛있다! 어... 아 이거는... 아 이거 한번 멈추게 되는 맛이야! 한번 먹어봐! 오! 아우 소주 먹어야겠다! 하하...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다시 짓수해? 하하... 소주... 와... 개국지 개국시네? 하하... 하하... 이거 왜 수원하지? 안 매운... 안 빨간 소스인데? 하... 개국지가... 겉절이를 넣어서 끓인... 하하... 하하... 야 굴 진짜 맛있다! 아... 음악을 키워네! 와... 물 똥똥해! 아 나씨에 물에 들어갔다가... 이 국물이면 끝이지 마님... 아... 그는... 음! 아... 밥 하나만 더 주세요! 오! 오! 원식이! 감사합니다! 라비씨 원래도 두 그릇씩 드세요 잘! 그렇죠! 몇 년 만에... 근데 거의 기억이 안 나죠! 두 그릇먹은 거... 우린 먹어도 기억이 안 난다. 난 새콤달콤 죽으러 먹어본 적이 없네. 진짜? 왜? 뭐 아팠어? 칩바랑 약속했는데. 라미네이트에서 게장 먹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는 맛이야. 양념게장은 양념치킨 보다 맛있어요. 딘딘 말이 맞아. 양념치킨 보다 맛있어. 그러니까 양념치킨은 단짠인데. 이거는 단짠 맵이 있잖아요.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라비 잘 먹는다.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까지 두르면 완전 맛있으니까 큰일 났네. 진짜 걔들한테 미안하다. 얘네 왜 이렇게 맛있는데. 잡아먹고 싶어. 응. 진짜? 벽떡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네. 이게 대박이야. 우와! 이거 알아서. 대박이다. 대박이다. 한 숟가락 입자. 먹을래? 네. 먹어봐. 너 연방주인데? 대부터 들어올래? 연방 만들어 볼 수 있다. 라비구로 가자. 라비? 라비구로. 와. 내가 잘못 먹었네. 되게 알이죠, 주황색이. 그 앞에서 보면 김동민 씨. 색깔이 되게 게딱지 색깔인데. 양말이 되게 알.. 알색이요. 그건 잔잔게장으로 안 돼요? 오늘 색이 개색이네요. 개색깔. 개, 개. 어이, 어이. 진짜 개 박살이다, 대표. 이거 봐. 개 박살 낼 수 없어. 나는 약간 좀 팔색개다. 팔색개. 개는 하나지만, 여덟 가지에 만들래는. 탕도 탕. 간장은 간장대로. 양념은 양념대로. 하나인데 너무 많은. 세 개? 세 개. 어, 삼색개다. 아, 뒤에 더 할 줄 알았는데 이름을 받고 지내. 엄마가 왜 대학 가라고 그랬는지 알겠어요. 왜, 왜, 왜? 상관 있어요? 엠티가 이런 거니까. 이런 거 엄마가 대학 가라고 그랬구나. 엠티가. 엠티가.